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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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민증 챙겼나? 히힛 히힛 앤 릴렉스 오 마이 갓 새해 복 많이 받았어 재현 님이 새해 복 많이 받았어 sit back and relax 3.4만명 sit back and relax 오케이 오케이 please calm down sit back and relax please calm down and sit back and relax 3.8만명 저 어디서 본 거 소리 들림 직원분께서는 진로를 추천하셨지만 저는 damn 막걸리 damn who's 지평생 막걸리 나는 이거 마셔보는 게 로망이었어요 여러분 로망 따라해보실게요 로망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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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한 잔 안 했어 아까 산 게 진짜 트루진 상관 rea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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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m down calm down 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유정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유정 언니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나 본 건 있어서 나 이거 가져왔어 집에 있는 국물 나 이거 너무 어색해 이거 들고 있는 거 왜 이렇게 어색해 오지게 어색해 자 간다 여러분들 본 건 있어서 여기다가 따라 먹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들 새해 2021년 죽어도 갈 것 같지 않았던 2020년이 드디어 막을 내렸어요 2021 2021이죠 자 갑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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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읍 자 여러분 사약 마시는 거 아니고요 스메일 스메일 오 뭐 뭔 냄새야 스메일 스메일 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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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성인이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соз생을 돌려마셔야 밑에도 잘 섞이는 거라고요 와사비 언니 와사비 언니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거 안 마셨어요 마신 텐션 아니에요 마시기 전에 여러분들 한마디 하자마자 2021년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술 드시고 혼술하고 계시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2021년에는 보다 나은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2021년과 2022년과 2023년은 보다 나은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같이 간 바이 스쿨 갑니다 자 여러분 음주는 이 정도 하면 많이 했다 만치다 소위 말하면 만치다 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고요 이 정도 마셨으면 만치죠 솔직히 말해서 아시죠 느낌 아시죠 원샷 하시는데 남의 위장이라고 남의 간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조금 속상 가글을 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음미 음미 라고 하죠 소멀리에 맛이 어떠냐 물어보시면 하하 하하 음 하하 음 아 오 호 호 자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마셔야겠죠 그게 예의이자 도리인거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과 저의 오랜오랜 만남과 연을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맛깔나게 옴팡지게 먹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라이브 방송 모두 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거 마시고 음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내가 왜 내가 왜 마실게요 음 음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죠 한두 번 아니죠 트레이드 엘씨 우유예요 우유 막걸리 아니고 우유 자 먼저 드세요 먼저 저만 마시니까 자꾸 아까부터 먼저 드세요 먼저 아 응 네 어우 맛있게 드시네 네 다음 저 저 게임해요 게임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영지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구요 제가 2021년 2021년 한 해는 더욱 더 나은 한 해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더 나은 성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나 이 뻘소리라는 거를 3만 2천명 아까는 약 4만명 가량 보고 계셨죠 말도 안되는 일이죠 쏘 쏘 리디큘러스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 술게임 계속하자구요 알겠습니다 아 아 베스킨라빈 31 1 2 5 6 9 10 10 12 13 어우 걸렸다 아 아 아 아 아 수고하세요